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들 그렇게 단역을 못 맞춰. 에이, 자네는 뭐 잘했나? 난 말 안 해. 뭐야? 뭐야? 우리가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아이고, 씨. 어이. 아이 봐. 그래도 자네가 혼자 재면을 살렸구만 그래. 자네는 확실히 억울하겠어. 아니, 나야 뭐 누가도 꼴찌로 입격했으니 할 말 없지만 자네는 용우형에서 잘나가다 사고를 쳐서 좌천됐으니. 아, 지금 퇴청들 하면 안 됩니다. 어? 왜? 오늘 위기사들 전부 쓰기하라는 명의입니다. 뭐야? 수기? 아니, 우리 전부 다? 네.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자네가 시강원 설선가. 예. 기록할 것이 있으니 이기사 훈련장으로 준비해 나오게. 아멘... 아멘... 아니. 세손 조합께서 납시래. 화를 들어라. 옷들 하느냐, 화를 들라니까. 오늘 예행은 열흘 전에 이미 고지됐다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상전하와 조정 중신들 앞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누태를 부렸어.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숲사를 위해 나왔을 터. 화나, 이 연무장은 텅 비어 있으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무관인가. 지금부터 20순에 화를 쏠 것이다. 송구하오나 저하 20순이면 백 씨의 화살입니다. 병수 훈련 때도 저희는 10순을 쏩니다. 이름이 뭔가? 예, 좌시직 서가 장부라 합니다. 자네는 다른 사람들보다 10순을 더 쏘게. 예? 모두 화를 들었으면 따라오라.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시종, 오십시를 명중시키면 다들 집에 보내주지. 백시종, 오십시오. 백시종, 오십시오. 고작 이 정도냐. 내가 하는 것을 어찌 무관이 너희들이 못하느냐. 안팔 상관절은 돌려. 곱게 펴라. 예. 백시종, 오십시오. 백시종, 오십시오. 백시종, 오십시오. 내일 인식까지 다시 모여라. 인식이면 두시각 지찰라. 뭐요? 검증이 또 준거야?